저희도 걱정했어요 애본 것 같더라구요 둘이 있다가 잘 먹네 야 이놈아 배 같은 거 만져도 초반에 저한테도 발랐다고 하더니 배 만져도 다른 고양이들은 배가 급소라 잘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발질 안해요 발질 안해요 근데 이제 꾸꾸기를 하는데 따가워 죽었다니까요 따갑다니까요 발톱을 잘라야지 발톱을 만져보니까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되게 얇더라구요 제 하얀 애도 만져봤는데 투명하고 되게 얇더라구요 애기야 아직 그래서 한달 안됐다니까요 올 봄에 애들 올 초 봄 되기 전에 애들 태어났어요 야옹아 배좀 봐 야옹이 배좀 봐라 야옹이 더 먹을라고 야옹이 이따가서 맛있는 거 계속해 얳아 야옹이 으이따가 갖고 ㅎㅎ 야옹이 오오오